다른 뜻에 대해서는 오호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오호쿠는 애도성에 존재했던 쇼군가의 자녀나 정실, 오크조추 등이 거쳐하는 구역이다. 오호쿠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에서는 애도성 혼마루 오호쿠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니시노마루 오호쿠, 니노마루 오호쿠도 포함한다. 애도시대 다이뇨 가문에서도 가문에 따라 오크무키를 오호쿠라고 부르기도 했다. 본 항목에서는 애도성의 오호쿠만을 언급한다. 티안다이 티안지다아오가 학교 본주연 횡무가의 저택에서 위래나 정치의 장소인 오모테와 일상생활의 장소인 오크 위구부는 근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호쿠라는 호칭은 애도성에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겐나 4년의 해키쇼, 나겐나 9년의 니다이도코로 법도에서 오크가타 오크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혼마루에 관한 최고 도면인 카네이 14년의 혼마루 오크가타 지도에서는 오크가타라고 불렸다. 4대 쇼꾼 도쿠카와 이에츠나 때 오호쿠라는 호칭이 등장하게 되어 5대 쇼꾼 도쿠카와 츠나 요시 시대에 오호쿠가 정착하게 된다. 이는 조쿄 원년의 고자노마 근처에서 대로호타 마사토시가 와카도시오리 이나바 마사야스에게 살해됨으로써 오모테와 오크의 경계가 분명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호쿠 및 오크 조치에 대한 규칙은 해키쇼 이후 쇼군의 대가 이어감에 따라 확인되어 개정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해키쇼 에서 주로 규정되고 있던 것은 오호쿠의 출입에 관한 것이다. 남성의 출입이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오호쿠 전체가 아닌 한여들의 처소인 나가치보네보다 안쪽이었다. 5년 후에 미다이도코로 법도 에서는 의사나 다이묘의 사자 등의 출입에 대한 기술이 추가되었다. 간분 10년에는 한여들이 지켜야 할 조추법도 노녀에 대한 노중연서조목이 나왔다. 교호 6년의 조추법도 에서는 펜팔이나 휴가에서 교재가 허용되는 범위와 사치금지 등에 대한 조문이 추가되었다. 오호쿠의 구조는 화재로 인한 소실 재건 시마다 바뀌어 갔다. 츠나요시 시대까지의 특징은 노녀와 측실의 처소가 고텐무키에 점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6대 쇼꾼 도쿠카와 이해노부 때부터 측실은 한여로서 나가치보네에 거주하게 된다. 이로써 미다이도코로와 측실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9대 쇼꾼 도쿠카와 이해시계 시대에 오수지로카가 두 개 있었다고 추측된다. 혼마루 어전은 5번이나 소실되었었고 분큐 3년에 소실된 후 재건되지 않았다. 에도막부 말기에 오호쿠에는 오모테의 정치문제가 파급된다. 코카 3년에 미토번 전번주 도쿠카와 나리아키가 류큐와 에조치에 관해 12대 쇼꾼 도쿠카와 이해시에게 호소하고자 조로 오토시 시오리 아내 노코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후 안세이시기의 쇼꾼 후계자 문제에서는 랑키파와 히토치바시파가 오우쿠 공작을 펼쳐 정쟁을 전개했다. 랑키파는 13대 쇼꾼 도쿠카와 이해사다의 생모 혼주인과 조로 오토시오리 우타하시가 같은 편이었고 히토치바시파에는 정실 아치히메를 통해 쇼꾼을 움직이려 했다. 도쿠카와 이해모치가 14대 쇼꾼으로 오른 후 대로 이이나오스케 등에 의한 조전과 막부와의 관계 복원을 위해 황려 강가가 획책된다. 게이오 4년 토바 후시미 전투에서 도쿠카와 요시노부가 패배하고 신정부가 요시노부에 대한 추토령을 내린 후 펜쇼인과 세이카닌노미아는 각각 사츠마범과 조정의 탄원서를 보냈다. 그 후 오후쿠는 막부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도쿠카와 가문을 향한 어촉을 발령하고 공순을 철저히 하도록 명했다. 같은 해 4월 에도성 개성에 앞서 세이카닌노미아와 이에모치의 생모인 지추조인은 시미즈 저택으로 텐쇼인과 혼주인은 히토치바시 저택으로 이동하였다. 에도성 네이 쿠루아는 본성 니노마루 산노마루 니시노마루 모미찌야마 후키아계교엔 니시노마루 시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오후쿠가 놓인 곳은 혼마루, 니노마루, 니시노마루의 세 곳에 있다. 혼마루에는 쇼꾼 부부, 니노마루에는 쇼꾼 생모나 전대 쇼꾼의 측실, 니시노마루에는 후계자 부부나 오고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다만 혼마루의 비상시에는 니노마루나 니시노마루가 대신 사용되었다. 도면은 에도성 오후쿠고텐무키총 도면이 있다. 혼마루 고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오모테, 나카오쿠, 오후쿠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오모테와 나카오쿠는 이어져 있는 고텐이다. 그러나 오후쿠는 오모테, 나카오쿠, 고텐과는 분리되어 있고 동으로 된 담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었다. 나카오쿠와 오후쿠를 잇는 유일한 복도가 오스즈로카이다. 쇼군이 오후쿠에 출입할 때 방울이 달린 끈을 당겨 방울을 울려 신호를 보내 출입문인 오조구치 을 열게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후에 화재 등의 긴급사태를 상정해 만들어진 것이 시모오스즈로카 가 있었다. 오후쿠는 크게 나누어서 히로시키무키, 나가츠보네무키, 고텐 무키로 구별된다. 히로시키는 오후쿠의 현관이다. 히로시키는 남성의 히로시키야쿠닌이 있었기 때문에 고텐과의 사이의 조구치, 나가츠보네와의 사이의 나나츠구치로 나누어져 있었다. 나나츠구치는 한여들의 반과 상인들이 사용했는데 나나츠시에 닫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쇼군의 침소인 오코자시키, 미다이도코로 처소, 치도리노마, 고후쿠노마 등 오후쿠 한여 대기소 등이 있다. 미다이도코로의 처소는 시대에 따라 마츠노고텐, 신고텐 등으로 불렸다. 역대 쇼군의 위패가 있는 오부치마, 나, 오타이멘조, 도고텐에 있었다. 우쿠조츠들의 2층으로 된 첫소이다. 이치노가와에서 신호가와까지 4개 동 외에 히가시나가츠보네, 오하시타반가 있으며, 격식에 따라 이치노가와가 조로 오토시오리나 오토시오리, 니노가와, 산노가와가 그 외의 오메미에 이상의 하인, 신호가와에는 오메미에 이하의 하인들이 살았다. 상세 내용은 도쿠카와 쇼군가 미다이도코로, 도 참고바람, 오후쿠의 제1의 여주이자 주제자인 것이 쇼군 정실인 미다이도코로이다. 미다이도코로는 3대 쇼군 이해미츠부터 고세케 또는 사천왕가에서 맞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11대 쇼군 이해하루의 미다이도코로 고다이인과 13대 쇼군 이해사다의 미다이도코로 텐쇼인, 이 두 사람은 모두 시마즈가 출신이었으나, 친척격인 코노에가의 양녀가 된 뒤 미다이도코로가 되었다. 또한 7대 쇼군 이해 지구의 약혼자였던 야소노미야 요시코 네친왕과 14대 쇼군 이해모치의 미다이도코로가 된 카즈노미야 네친왕, 이 두 사람은 세케, 미야케 출신이 아닌 황녀이다. 또한 초대 쇼군 이해하스와 8대 쇼군 요시문에는 쇼군 취임 전에 정시를 잃고, 재임 중에도 새로운 정시를 맞이하지 않아 실제로는 미다이도코로가 공석이었다. 에도시대 초기에 대부분 미다이도코로는 형식상의 주제자였다. 예를 들면 3대 쇼군 이해미치의 부인 타카츠카사 타카코는 남편과의 사이가 지극히 좋지 않아, 정식으로 미다이도코로 로칭하는 일 없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처를 혼마루에서 나카마루로 옮겨져 오우쿠의 실권은 카스가노츠보네 등이 쥐고 있었다. 그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6대 쇼군 도쿠카와 이예노부의 시대로, 이예노부가 테네이인의 아버지 코노의 모토히로를 기레이신한 야쿠로 중용하여 경의를 표함으로써, 막부의 야쿠니는 물론 오우쿠의 위래도 갖추어졌다. 그에 따라 미다이도코로의 입장은 부동한 것이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이해아스나 요시문에의 예와 같이 미다이도코로가 공석이었던 기간이 총 100년 정도 있어, 그동안은 선대 쇼군의 정실이나 쇼군 생모 등이 오우쿠에 주재를 했다. 생전에 관의를 받은 미다이도코로는 위 6명뿐으로, 후계자가 된 아이를 낳은 사람은 2대 쇼군 히데타다의 정실 오해오뿐이다. 미다이도코로가 남편이 죽은 경우, 락쇼쿠를 하고 혼마루에서 물러나, 니시노마루에서 여생을 보냈다. 쇼군의 측실은 기본적으로 쇼군 소속 오츠로에서 선택한다. 쇼군의 눈에 든 사람의 이름을 오토시오리에게 전하면, 그날 저녁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침소인 오코자시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미다이도코로 소속 쇼군의 눈에 띌 경우, 쇼군 소속 오토시오리가 미다이도코로 소속 오토시오리와 단판하여, 미다이도코로 양해, 절차를 밟아 잠자리 준비를 했다. 이되어 사직하고 오호쿠를 떠나야 했다. 잠자리를 마친 주로는 오텠치키로 불리고, 임신하여 딸을 출산하면 오하라사마, 아들을 출산하면 오해아사마가 되어 비로소 정식 측실이 된다. 또한, 자신의 자식이 후계자가 되어 쇼군직에 오르면 쇼군 생모가 되어, 시대에 따라서는 미다이도코로를 훨씬 능가하는 절대 권위와 권력을 갖게 된다. 5대 쇼군 도쿠카와 치나요시의 생모 케이쇼이는 그 중 가장 좋은 예로, 종이류의 관의를 받았다. 그러나, 오호쿠 측도 이런 일은 좌시하지 않고, 다양한 대책을 세운 결과, 측실이나 쇼군 생모의 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졌다. 에도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측실이 비록 자기 자식이 쇼군 후계자라 해도, 자신의 지위는 일개 한여들과 동등하게 머물렀고, 자기 자식이 쇼군이 되어서야 비로소 오카미, 쇼군가의 일원, 로 대접받았다. 그 외의 측실들은 락쇼쿠하고, 빈원 빈원인 이라칭하고, 니노마루 고텐이나 사쿠라다 어용저택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오호쿠에 사는 여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녀들이었다. 덧붙여서 막부로부터 급료를 받고 있던 시녀들은 모두, 오크조츄라고 말하며, 실제로는 쇼군가의 공주가 시집가는 곳이나 아들의 양자로 나가는 곳인 다이묘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시녀의 숫자는 최전성기에는 1천명에서 3천명 정도로 말하고 있다. 시녀는 기본으로 쇼군 소속과 미다이도코로 소속의 시녀로 크게 나뉘는데 직근명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격식이나 권위와 관련해서는 쇼군 소속이 더 높았다. 또, 특정한 주인을 두지 않은 시녀를, 치마라고 불렀다. 서열이나 직근명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에도시기 후기의 오크조츠의 직무는 다음과 같았다. 오우쿠의 시녀 중에서 조로우토시오리부터 오보즈까지가 오메미의 이상라고 하여 쇼군과 미다이도코로를 아련하는 것이 허락되었던 상급의 시녀들이다. 시녀들의 녹봉은 주로 절미, 합력금, 농미, 탕지목, 오채은, 기름 등의 현물이 많았다. 또 로조가 되면 마치아시키가 주어졌다고 한다. 오쿠조츠는 되도록이면 하타모토나 고캐닌 등 무가 출신의 여성이 고용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표면상의 이유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유복한 초닌 여성이 예절 견습, 목적으로 봉공하러 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초닌의 경우 초기에는 친척이나 아는 선배 시녀의 주선으로 하거나 하타모토나 고캐닌의 집에 수양딸로 들어가거나 하는 우회적인 사전 준비나 수속을 거쳐 오우쿠에 들어갔지만 후대로 갈수록 무사와 초닌의 경제력이 완전히 역전되자 이번에는 하타모토나 고캐닌 쪽에서 지참금이 딸린 양녀 결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오후쿠를 무대로 한 소설무대 영화 드라마 등에서 오후쿠 소호토리시마리 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후쿠 소호토리시마리라는 증명은 오후쿠에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오후쿠의 모든 일과 시녀들의 단속은 로조가 합의에 의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는 오후쿠에 있어서 한 사람의 소호토리시마리라고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하기도 했다. 오후쿠의 제도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3대 쇼꾼 이에미츠의 시대. 이에미츠의 유모인 카스가노즈보네가 쇼꾼 사마오즈보네 이라는 입장에서 오후쿠 소호토리시마리의 임무를 맡았다. 또 5대 쇼꾼 치나요시 시대의 쇼꾼 소속 조로오토시오리 에몬노스케노츠보네는 치나요시로부터 오후쿠 소호토리시마리를 명받았다고 여겨진다. 두 사람 모두 로조필드였지만 최고의 권세를 자랑한 로조가 반드시 필드였던 것은 아니다. 12대 쇼꾼 이해오시 시대의 쇼꾼 소속 조로오토시오리 아네노코지는 오후쿠에서 권세를 떨친 여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필드는 아니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또 오키오 위로조 이외에도 예를 들면 3대 쇼꾼 이해미체 측실 오만노카타가 다이조로로서 카스가 노츠보네 사망 후 카스가 동일하게 오후쿠 소호토리시마리의 직을 받은 예도 있었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는 쇼꾼의 개인적인 의향이 오후쿠의 중요 인사에 얽힌 적도 있었다. 막부정치의 주도권을 쇼꾼이 잡았을 때 쇼꾼을 보좌하는 소바요닌이나 오소바구요토리 측이 득세했던 것과 같다. 하지만 오후쿠는 막부정치에서 증다 비례 등의 중요한 측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쇼꾼 소속 로조는 막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측면이 부정할 수 없고 쇼꾼 개인의 의향으로 인사가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오후쿠 경비는 모두 칸조쇼에서 관리했다. 비료품 구입 대금은 히로시키야쿠닌으로부터 칸조쇼로 전달되어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후쿠 경비는 막부 재정 지출 전체의 3에서 8%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1년에 20만냥 정도였다고 한다. 카즈노미아 강가 후인 붐큐 2년에는 45만냥을 넘었지만 게이오 2년에 17만냥까지 삭감되었다. 1868년 4월 에도 막부는 메이지 정부군에게 에도성을 넘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오토시오리인 다키야마는 시녀들의 연공에 따라 배령물을 주어 오후쿠를 떠나게 했다. 오후쿠에 남아있던 혼슈인과 덴슈인은 히토스바시 가위 저택에 가즈노미아 지카코 내 친왕은 니시노마루에 있던 지세인과 함께 다야스 가 저택으로 옮겨 성의 양도에 대비했다. 4월 11일 800명이 정부군이 에도성에 들어오면서 오후쿠 제도도 폐지되었다. 다만 마지막 쇼군인 도쿠카와 요시노부의 정실부인 이치조 미카코는 오후쿠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입회하지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